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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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쭉! 본 혜리! 유현씨입니다! 처음 촬영이 이 롯데월드 타워 스카이런 촬영이잖아요. 어디 조금 듣고 오신 게 있나요? 아무래도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이 3년 만에 드디어 새롭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을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참여하면 되죠? 그건 바로 언택트런이죠. 언제 어디서나 옷으로만 뛰면 됩니다. 저희가 롯데월드타워가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크고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인스타나 블로그, 저희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봐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저희가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 미니 체험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좋아요! 고고! 저희가 오늘 123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123층... 지금 바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가자! 레츠 고! łącz it! 키 파이브타워A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올림픽공원에 왔습니다. 방금까지 저희가 스카이런을 체험해보고 이번에는 여기서 언택트 스카이런을 체험하고 올림픽공원에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석촌호수도 한번 달려보고 올림픽공원도 한번 달려보도록 왔으니까요.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 가자! 응, Veggie! He is not yet to go! contacts at the siglo V 언택트 스카이 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혜리님? 너무 힘든데 코드 타고 재밌었어요 노영훈 노영훈 이 행사 자체로 제가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 같아요 세아 씨는 느낌이 어떤 거 같아요? 이건 도전해볼 만하다는 느낌? 맞아 맞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카이 런과 언택트 스카이 런까지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메달과 다양한 스페셜 키트가 또 있어요 진짜? 네 그 다양한 스페셜 키트는 인스타그램이나 이 아래쪽에 저희가 하단에다가 적어놓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당일날 만나요 안녕